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검찰의 허리를 끄는 것이다. 대구 수성갑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부겸 위원이 YTN에 나와서 털어놓은 대구 지역 민심의 한 단면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집권 여당의 현역 위원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 형편입니다. 다만 김부겸 위원은 여당 위원답게 대통령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더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다시피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 인사권자가 그런 판단을 정치적 부담을 치면서까지 했다. 그랬을 때는 또 그만큼 검찰도 자기를 되돌아 봐야 한다. 검찰이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전수사방해에다 엄해에다 수사개입까지 더한 사람들이 이제는 검찰 대학살을 통해서 수족까지 다 잘라버린 마당에 문 대통령 이하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문제지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검찰은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들을 그냥 조사해서 잡아넣는 것이고 검찰의 임무니까. 이런 이야기는 김부겸 의원이 방어막을 치는 수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문통의 문제지 검찰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 질문은 대구민심입니다. 김부겸 의원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틀어놓습니다. 대구의 분위기에 대해서 여론을 주도하신 그 세대들은 지금 우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정치적인 이유든 또 하나는 지역경제 자체가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못 찾고 있다. 또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와 어떤 불만이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여러가지 자신들하고 같은 가치를 갖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대구의 바닥 민심을 전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조금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치도록 화가 나 있을 것이다. 화병이 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예당 위원이니까 힘들겠죠. 그래도 완곡하게라도 대구 민심을 전하니까 용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다른 것도 있지만 하는 것마다 나라를 망치는 쪽으로 하니까 맨정신을 가진 대구 시민들 가운데 어떻게 문통에게 불같은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예 나라를 망칠 세모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밀어붙이니까 대구 시민들 가운데 분통 터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은 이쪽에서는 분통이 터져가지고 덜어놓을 지경인데 대통령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나라 잘 되고 있다.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참으로 살기가 힘든 거죠. 어제 지식인들 6천명 넘는 분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했더구먼요. 거짓 공화국을 만든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거 아닙니까. 시국선언문의 제목이 6천명 전직 현직 대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를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성토하는 겁니다. 거짓말아. 거짓말아.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제목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대결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짓 시입에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주제는 다시 확인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다. 김부겸 수성갑 국회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구 민심뿐이겠습니까. 경북 민심은 어떻겠습니까. 부산 민심은 어떻겠습니까. 울산 민심은 어떻겠습니까. 경남 민심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전국 민심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권 세력들은 김부겸 의원의 조심스러운 그런 바닥 민심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최근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정말 잘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민심의 저변을 읽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도 걱정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죠. 정권의 칼을 댄 검사에 대한 청와대에 찍어내기 쉽고는 인사가 지나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위적 검사뿐만 아니고 검찰 전체가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필요하게 되죠. 국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면 이번에 검찰 인사와 같은 검찰 대학살과 같은 것을 내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행동의 언저리는 우리가 그동안 공짜로 뿌려놓은 것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한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